표는 방사성 원소 X와 Y가 포함된 화성암이 생성된 후 각각 1억년과 2억년이 지났답니다. X와 Y의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함량 이렇게 써있고요.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. 자 화강암은 X랑 Y 중에 한 종류만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 화강암은 요 화강암을 얘기하는 거예요. 현재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처음량의 12.5% 12.5%면 8분의 1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냐면 반감기가 3번 지난 겁니다. 라고 되어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삼엽축 나와있고요. 이 삼엽축은 이제 고생대 표준 화석이죠.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정도부터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정도까지 이런 것도 좀 연도를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죠. 자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우리가 반감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X 같은 경우는 1억 년이 지났을 때 모원소 분의 자원소가 1 그러니까 모원소도 1, 자원소도 1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번 지난 거죠. 그러니까 X는 반감기가 얼마냐면 1억 년입니다. 반감기가 1억 년입니다.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2억 년이 지나면 반감기가 두 번 지났기 때문에 그쵸? 우리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. 반감기가 두 번 지났어. 그럼 4분의 1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이게 요게 아니고요. 그쵸? 이제 이게 뭐예요? 전체원소 분의 전체원소 분의 남아있는 모원소를 얘기하는 것이 남아있는 모원소를 얘기하는 것이 요 표현법이에요. 이것도 모르고 쓰시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러면 4분의 1이야.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그럼 이 4가 무슨 뜻이냐면 전체원소 값인 거지.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원소가 1이야. 전체원소면 모원소랑 자원소를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럼 얘는 결국 모원소 대 자원소를 얘기하면 1대 3이라는 거야.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. 4분의 1을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요. 모원소 분의 자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3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. 이게 그럼 이걸 가지고 기억을 계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기억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금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있어요? y 같은 경우는 2억 년이 지났을 때 모원소 분의 자원소가 15예요.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요. 2억 년이 지났을 때 모원소 분의 자원소가 15라는 건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2억 년이 지났을 때 전체 원소 분의 남아있는 모원소를 계산하라고 하면 전체 원소가 16이고요.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모원소가 1이죠.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얘기예요? 4번 지났다는 얘기예요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 2억 년이 4번 지났으니까 y는 0.5억 년인 거예요. 반감기가 x가 1억 년이었으면 되시겠죠? 되시겠죠? 그러면 자, 기억값을 구하라면서요. 그럼 기억값을 구하라고 하면 1억 년 후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요? 2번 그럼 뭐하러 계산해요? 아까 했는데 그죠? 기억은 3 요거예요. 되시겠습니까? 오케이? 자, 그러면 지금 이 화강암은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x랑 y 중에 한 종류만 포함했는데 반감기가 3번 지났어요. 그러면 만약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3억 살인 거예요. 반감기가 3번 지났으니까 만약에 y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나이가 1.5억 살인 거예요. 그죠? 그러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? y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안 돼요? 지금 여기 부정압 있잖아요. 삼엽충보다 이 화강암이 나이가 더 많았어야 돼요. 삼엽충보다 얘가 먼저 들어와서 부정압이 있고 그 다음 삼엽충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 화강암도 고생대에 들어왔어야 된단 말이에요. 삼엽충은 고생대 전반적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1.5억 살이면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잖아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되시겠어요?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. ㄷ 반감기는 x가 y의 4배가 아니라 2배죠. 답은 ㄱ, 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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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